연매출 18억의 김치찌개 레시피를 덮고 갈아줄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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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니다. 오늘의 요리는요 연매출 18억의 김치찌개 레시피인데요 레시피를 보면서 와 이런 레시피 진짜 괜찮다. 얼마나 맛있길래 연매출 18억이나 나오는 김치찌개 레시피일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구요 그래서 이건 한번 컨텐츠로 가야겠다 해서 이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솔직하게 이 레시피는 제가 요리를 하면서 상상도 못했던 그런 레시피에요 먹어보고 우리 구독자분들한테도 또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자 오늘 연매출 18억 김치찌개 레시피 지금부터 시작할 건데요 그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 큰 힘이 되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한번 꼭 부탁드릴게요. 참 요리를 하기 전에 제가 요즘 꾸준하게 섭취하고 있는 건강기능식품인데요 2초마다 하나씩 판매되는 국내 유산균 구매율 1위 공근당 건강 락토핏 생유산균 입니다. 짜자잔 바로 요 락토핏 하루에 한 포씩 먹는 제품이구요. 장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해서 꾸준히 챙겨 먹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장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락토핏 생유산균 꼭 챙겨 드세요. 아래 더보기란에 시중가 보다 더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 구매 가자 탈탈탈탈 자 그러면 요리하러 가시죠. 우선 이 김치찌개가 정말 신기했던 것은요. 비계 껍데기를 삶은 다음에 믹서기에 간다고 해요. 일단 여기서부터 정말 궁금합니다. 이 김치찌개 레시피 신기하거든요. 자 그러면 분리를 한번 먼저 해볼게요. 자 이렇게 살코기 밑에 비계 라인을 따라서 쭉 따라서 와서 비계를 떼어 내줄게요. 자 이렇게 이렇게 준비해 주세요. 자 썰고 썰고 썰어서 이렇게 해가지고 요것도 이렇게 해서 준비해 줍니다. 물에 20분 정도 비계와 껍데기를 삶아 준다고 해요. 자 자 비계를 삶는 동안 살코기는 1cm 정도 그 간격으로 해서 썰어주세요. 야 이거 갑자기 수육해 먹고 싶네. 이렇게 한 번씩 썰어주세요. 큰 것들은. 이게 총 고기가 2kg. 생고기 앞다리. 맛있겠죠. 역시 김치찌개는 멸치 육수죠. 멸치 육수를 내주기 위해서 멸치 머리로 넣어주세요. 머리와 쓴맛을 내는 내장을 제거해 줄겁니다. 이렇게 말이죠. 자 충분하게 삶아진 비계는 건져서 한켠 식혀줍니다. 이렇게 말이죠. 이번에 멸치를 볶아서 멸치의 수분과 냄새를 날려 줄 거에요. 이렇게 한번 볶아서 육수를 내시면 됩니다. 오늘 김치찌개 레시피는 이 멸치를 믹서기에 갈아서 멸치 가루로 만들어요. 만들어 볼게요. 좋았어요. 바삭바삭해진 멸치 잘 볶아준 멸치를 믹서기에 넣어주세요. 자 뚜껑을 덮고 갈아 줄게요. 자 완전 건강해 보이지 않아요? 완전 조그만 애기멸치 같은 약간 그런 느낌도 좀 나네요. 멸치 가루 완성. 이번에는 삶은 돼지 비계 부분을 믹서기에 갈아 줄 거에요. 신기해요. 타골 육수 350ml 넣고 갈아줘요. 김치 국물 2컵, 설탕 2큰술, 붉은 소금 2큰술, 청양고추가루 2큰술, 보통 고추가루 2큰술, 보통 고추가루 2큰술, 보통 고추가루 2큰술, 보통 고추가루 굵은 거 2큰술, 이대로 10분간 끓여주세요. 일반 김치찌개는 대부분 청양고추랑 마늘이 기본으로 들어가잖아요. 이 김치찌개 레시피에는 마늘이 따로 별도로 안 들어가더라구요. 물론 이 김치 국물에 마늘 베이스가 좀 있겠지만 마늘을 따로 넣지 않고 청양고추도 넣지 않고 이 김치찌개 레시피는 약간 컬컬한 김치찌개가 아니라 담백한 그런 김치찌개가 아닐까 싶습니다. 과일을 간 그런 색깔 같네요. 자 이번에는 김치찌개에 빠질 수 없는 대파와 양파, 두부까지 한번 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부. 자 이제 마지막에 김치인데요. 김치 가장 중요하죠. 일단 신김치여야 돼요. 신김치여야 김치찌개 맛있기 때문에 이렇게 푹 신김치 요거를 준비해 주시면 되는데 김치는 이제 5-6cm 정도로 썰어주시고 꼬다리는 편으로 그냥 얇게 슬라이스 썰어서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꼬다리는 잘게 다져서 준비하고 5-6cm 크기로 썰어주세요. 김치 맛있겠죠? 자 이렇게 10분 동안 푹 끓여 봤는데 색깔도 예쁘고 또 냄새도 김치찌개 냄새가 나요. 이제는 이 연매추 18억 양념 레시피를 가지고 김치찌개를 만들러 가시죠. 만들어 놓은 양념을 부어주세요. 자 이거를 식용유나 기름을 두르지 않고 여기에 김치를 바로 볶는다고 해요. 자 그리고 여기에 썰어놓은 신김치를 넣어주세요. 자 이거를 볶아줍니다. 센 불에 10분 동안 볶아주세요. 오 좋아요. 이야 이거 김치찌개 맛 정말 기대되는데요. 사실 이렇게 볶은 다음에 이 김치를 12시간 숙성시키고 그 다음에 김치찌개를 만든다고 해요. 하지만 저는 오늘 바로 만들어 볼 겁니다. 이야 맛깔나겠죠? 썰어놓은 앞다리살, 살코기 부분도 이제 넣어줍니다. 두부도 넣어줄 건데요. 두부는 원래 찌개의 마지막 부분에 대부분 넣잖아요. 근데 이거는 먼저 넣어준다고 하네요. 추가적으로 고추가루 8큰술을 더 넣어주세요. 하나, 둘,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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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 질기, 썰어놓은 사골육수 3,000ml을 넣어주세요. 이대로 10분간 끓여줍니다. 딱 색갈만 봐도 되게 고소하고 담백한 그런 김치찌개 레시피가 아닐까 싶어요. 청양고추를 넣어서 넣으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 레시피 준비할게요. 이렇게 끓기 시작하면 멸치가루를 넣어줄게요. 그리고 대파와 양파를 넣어주세요. 이제는 살코기가 익을 정도까지만 끓이고 이 김치찌개는 끝을 낼 겁니다. 그러면 비롱의 이 김치찌개 레시피의 리뷰 먹방 보러 가시죠. 이렇게 면매출 18호 김치찌개가 완성이 됐습니다. 제가 고춧가루를 잘 쓴 걸까요? 색깔을 잘 낸 걸까요? 색깔이 정말 예쁘죠? 그러면 이제는 먹어야 할 시간입니다. 잘 먹겠습니다. 국물이 진짜 뽀얘요. 역시 사골욕수를 써서 그렇겠죠. 더욱. 우선은 제가 김치도 재료도 좋은 조미료를 썼다고 하지만 이렇게 숙성 없이 빠른 시간내에 이렇게 맛있는 김치찌개가 완성이 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맛있습니다. 고기 한번 먹어 볼게요. 자, 이번에는 푹 지져서 끓인 김치에 밥을 싸서 한번 먹어 볼게요. 저는 김치찌개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건덕 이런 것도 나서 김치찌개는 국물이 맛있으면 김치찌개가 그냥 맛있어요. 자, 그리고 청양고추도 안 들어 봤는데도 칼칼해요. 제가 좀 매운 고추가루를 섞긴 썼지만 칼칼하고 맛있고요. 이렇게 고소하고 담백하고 진짜 뭔가 깔끔한 맛을 낼 수 있는 게 정말 신기하네요. 그 아까 비계를 갈았을 때는 약간 약간 요런 느낌이 있었는데 이거를 이제 인터넷에서 본 그대로 레시피를 만들어 보니까 신기할 따름이에요. 너무 맛있습니다. 저희 구독자분들한테 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여태까지 먹어본 김치찌개 중에 가장 맛있었고 제가 만드는 김치찌개 레시피 요리보다 더 맛있습니다. 물론 그만큼 시간과 정성이 더 들어가는 건 당연하고요. 사실 사기 레시피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선 물이 안 들어가고 사골 육수로만 해서 찌개를 만들었고요. 거기에 이제 깊은 맛을 더해주고 감칠맛을 더해줄 멸치를 갈아서 멸치가 또 들어갔어요. 물론 멸치도 냄새를 잘 잡아줬고요. 그리고 우리가 찌개를 끓일 때 흔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기를 많이 넣으면 찌개가 맛있어. 고기가 많이 들어가면 그만큼 짙은 맛을 느끼실 수 있는데 이 레시피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요. 비계를 갈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찌개를 끓이고 나면 다음날 먹고 그 다음날 먹는 게 두 번, 세 번 끓이는 게 더 맛있다고 해요. 고기가 가지고 있는 그 담백함이 계속 우러나오면서 찌개가 더 맛있어 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비계를 갈았잖아요.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 국물의 맛을 완전 극대화 시키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찌개를 끓이자마자 마자 먹어도 맛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게 말이죠. 아이고 너무 맛있어가지고 제가 말을 길게 했네요. 아 정말 맛있는 김치찌개입니다. 진짜 진짜 맛있습니다. 밥이 조금밖에 안 남았을 때는 김치찌개를 밥에 쓱 비벼가지고 이제 고기와 푹 지져된 김치. 이거를 딱 싸가지고 이렇게 해서 먹으면 진짜 맛있죠. 먹어본 사람만 아는 바로 그 김치찌개 비빔밥.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영상 끊고 싶은데 끊을 수가 없어. 정말 제 주변과 저희 구독자분들한테 이 김치찌개 맛을 보여드리고 싶네요. 여러분 보통 김치찌개보다 시간과 정성, 돈도 많이 들어가지만 꼭 한번 해서 드셔보시면 진짜 이 영상이 뿌듯한 댓글이 달릴 것 같아요. 비록님 너무 맛있네요. 한마디가 맛있어. 자 이렇게 밥을 아주 맛있게 먹었으면 간식도 맛있는 거 먹어야죠. 이 제품은 배양 분말이 함유되어 있는 젤리인데요. 쫄깃쫄깃하고 새콤달달한 그런 맛입니다. 짠! 귀엽죠? 락토조이 구미젤리 복숭아 맛. 이거는 이제 밥 먹고 돌아다니거나 밖에 외출할 때 건강도 챙기고 입도 심심하지 않게 만드는 바로 이 락토조이 구미젤리 복숭아 맛. 간식으로 추천드립니다. 짠! 진짜 귀엽게 생겼죠? 약간 복숭아같이 생겼어요. 맛있어 맛있어. 이 제품도 락토피 생유산균처럼 더보기란에서 시중가보다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링크 있으니까 여러분 거기서 좀 더 저렴하게 구매해서 드세요. 그럼 여러분 오늘도 비록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